일단 축하 너무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기분이 어떠셨어요? 경기에 대한. 경기 이기고는 당연히 이겨서 기분 좋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갈 길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경기에서 계속 우세를 점령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경기를 끝내고 작동하는거죠? 약간 더 갈 길이 멀다 더 연습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걸까요? 제 목표는 이제 UFC 챔피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족 안하고 더 높게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UFC 챔피언이기 때문에 제 목표는 더 높게 할 수 있어요. 첫번째 라운드에 이제 특별히 말씀을 하자면 아까 이렇게 로우킥 하시면서 되게 좋은 경기를 보여주셨거든요. 이 경기 퍼포먼스가 원래 이렇게 계획된 게임 플랜이었던가요? 네 원래 이제 게임 플랜이 이제 멀리서는 이제 인사이드 킥 주고 이제 그거 맞추면 이제 뭐 하이킥이든 레슬링이든 제가 자신있는거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게임 플랜이 인사이드 레그킥이었어요. 제 맘이 인사이드 레그킥이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을 이끌었을 때, 제가 더 하이킥을 이끌었을 때, 또 다른 움직임을 이끌었을 때, 그래서 그게 제 strategy였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오, 약간 이 라운드에 계속 이렇게 자꾸 가까이 가시려고 했는데, 약간 수반디나가 피하려는 것 같이 보였고, 해갖고 그런 무븐트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 기분이 좀 뭐 자꾸 와야되는데, 이거를 안오니깐 거기에 대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나 그런건 없었을까요? 어, 그런 불편함은 딱히 없었는데, 이제 제가 피니쉬할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힘들 때 더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제 힘들 때 이제 거기서 쉬려고 해서, 그게 이제 조금 아쉬워요. 그때 더 움직이고, 그때 더 하려면 피니쉬할 수 있거나 좋은 상황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더 못 움직이는게 지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I could move faster and to catch the chance, so I'm still kind of thinking of the chance that I could achieve the finish at that moment. And then finally, most UFC fighters, after their fights, they leave it to their managers or the UFC to make their next fight. But you're in a tournament, so you know you're going to fight the winner of the other semifinal fight. So is there a specific one of those two that you prefer to fight over the other? UFC 다른 게임은 어떤 상대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건 tournament 게임이기 때문에 다음 상대가 누군지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어떤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선호되는 선수가 있을까요? 선호되는 선수는 없고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 선수, 퀴운는 선수가 올라올 것 같아요. I guess maybe the Chinese fighter? The Cho-un? Turkey is RGB. Why would you be stiff? Why would they have the one that's down after they won? actually I don't prefer, but I guess he a guy gonna win the game. 안녕하세요. 아까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아까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지 한 가지라도 얘기해주세요. 우선 경기 때 힘든 상황에서 제가 좀 더 움직이면 더 좋은 상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일찍 피니쉬 하거나 그런 게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어떤 움직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 말씀하셨죠. 사실 그 moment에 그 게임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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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찬송 관장님이 끝나고서 어떻게 뭐 좀 특별하게 해주신 말 있습니까? 아까 좀 뭐 웃으시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겼다고 해냈다고 했습니다. 칭찬했어요. 이겼다고.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스판지가 살짝 멈칫거리는 부분도 있었고 약간 캐치했을 때 그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중간중간 캐치했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약점을 노렸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상대 그런 모습을 보니까 흥분해서 이제 동작이 더 커지고 더 이제 느려지고 더 못한 것 같아요. 상대 캐치했을 때 이제 그걸 캐치하고 잘 노려나게 했어야 되는데 동작이 커지고 더 느려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는 이 때, 그 가을이 faster 그리고 더 빠르게, 이렇게 제가 혹시 아시다시피 되게 심각하게 했다. 그래서 그의 그녀의 움직임이 더 narrower, 그리고 그래서 그는 이겐이 좀 더 자vacc이가 나의 King. 감사합니다.